거기 메탈 스티커 안들어있대? 들어있죠 붙였어요 그래서 다했어? 이제 데칼만 이거 메탈 메탈 응 하나씩 해 하나씩 다 붙일라 하지 말고 네 살짝 오케이 아트나이프로 해 손에 자꾸 묻어 그리고 반대쪽에 또 붙여주고 이 위치 아니에요 아트나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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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트나이프 이거 여기로요? 오케이 어 그걸로 쭉쭉 밀어 밀고 당기고 해 위치 잘 잡아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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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그럼 명복으로 눌러버려 이제 위에서 그냥 콕콕콕 찔러도 돼 오케이 오케이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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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